1, 2, 3, 2, 3 왔다! 몰라요 이제 인사? 시작됐다 1, 2분, 1, 2분 깜짝 놀랐어 어떻게 만내지? 지현아도 못 보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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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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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시켰어요 어서와 쟤 쟤 쟤 쟤 해도 될 것 같아 어서와 하나, 셋 투자 안녕하세요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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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따라한거야? 어서와 어서와 그래요 오늘 뭐하러 보였어요? 오늘 저희 보이시는 트레저 응원봉 나왔잖아요 응원봉의 풀네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아 좋은데요? 정환씨 제봉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좋아요 근데 이게 봉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지 않을까요? 그렇죠 장난긴 해 봉 봉지 봉지 콘베트 이런거 알콘이나 콘베트 이런거 봉지 짜잔 저건 한 번뜨면 이런 빛이나고요 두 번 누르면 이런 빛이 나와요 세 번 누르면 이런빛 신기하죠? 3단 구성이 있어요 갖고싶다 이렇게 여기도 열려요 딱 구성이 있어요 구루고싯 딱 구성이 있어요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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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정리의 예의 량이 된거 되는 육이 아니라 3 3 4 5 5 5 5 5 6 5 5 5 5 5 5 5 5 5 6 6 9 5 5 5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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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6 5 6 6 6 6 6 5 5 5 4 이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 뭘로 정해볼까요 형들? 이름이요? 트레저메이커 의자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월요일날 공지를 해드렸던 그 이 버스에서 공지해드렸던 거에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진짜 기반한 게 엄청 많았어요 진짜 많았고 트봉 트봉이 가장 지배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석봉 한국의 보선 한석봉 그거랑 트와일라이트도 되게 이뻤구나 맥스봉 봉주 보봉 보석봉 해서 보봉 보봉 뭐가 있지? 봉 김규광복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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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긴 해 아니면 아문드 봄봄은 어때요? 아빠는 따른 봄봄 어때요? 아니 오늘 뭐해요? 오늘 일살좋 대학산진이 너무 좋아? 공부하지 마, 쟤가. 공부하지 마, 쟤가. 그러니까 뭐 라이트로 끝하기 괜찮을 것 같아. C라이트, T라이트, T라이트. 진짜 베이직하게 그냥 틀어져 음악도 해. 이거 어때요? 아이스가 맞긴 하지.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가 맞긴 하지. 봉이 진짜 틀어져 음악. 아이스. 틀어져 음악. 아니면 봉이 틀어져 음악. 틀어져 음악. 아이스 티. 아이스 티?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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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먼트. 난 트라이도 좋아했어, 트라이. 괜찮다. 어.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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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티.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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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트루라이트 어때요? 트루라이트. 트루라이트? 트루?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 진실의 빛. 그렇죠. 트루라이트. 진짜. 좋다. 저거 나 좋네요. 이거만. 트몬드. 트메와 다이아몬드였구나. 네. 트몬드. 다이아몬드. 트머드. 뭐. 뭐. 티.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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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튤라이트, 화이트, 튤봉, 트러블이트 형! 보석바도 있어요 보석밥 보석밥 아프지 않지 근데 너무 야, 튤라이트 진짜 많은데? 튤라이트, 튤라이트 튤라이트 진짜 많잖아 누가 좋을까? 나도 튤라이트 괜찮은 것 같아요 튤라이트 튤라이트, 튤라이트, 튤라이트 나도 또 졸귀해요 튤라이트, 튤라이트 튤라이트를 하잖아 석권? 조망은? 왜? 튤라이트 맞지? 나 튤라이트 좋은데 튤라이트 아픈 쪽에 따봉 어때요?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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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튤라이트 튤라이트가 진짜 많다 튤라이트, it's pretty 라이트가 뭔가 좋아 스파라이트 튤라이트 일단 튤라이트가 일단 후보 중에서 유력서 될 거 같아 그렇죠 튤라이트로 튤라이트로 할까요? 튤라이트는 라이트, 튤라이트 튤라이트, 그러니까 라이트는 그냥 똑같이 그냥 라이트, 라이트 야 튤라이트로 조만의 음악 듣고 싶어? 괜찮은데 튤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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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도 돼 튤라이트 트샤인 뭐라고? 좋네요 튤라이트 트샤인 튤라이트 튤라이트 튤라이트가 좀 더 많이 좋아 스파라이트 튤라이트 아니면 트루라이트 튤라이트 T, T 같은 거 나올 거 같아요 튤라이트, 좀 나은 거 튤라이트 할까요? 튤라이트 튤라이트 있고 튤라이트 있어 튤라이트 있어요? 네 튤라이트 있고 튤라이트 있고 매우 아까 자꾸 딴소리만 하는 게 나은 거야 튤라이트 매봉? 얘들아, 티라잇이랑 트라잇은 뭐가 더? 저는 트라잇. 나 트라잇보다는 트라잇보다는 트라잇. 왜냐면 트레저 틈이니까 트라잇가 낫지 않을까? 그렇죠, 트라잇. 오케이, 트라잇. 트라잇으로 해. 오케이. 바뀌네, 트라잇. 야! 여러분, 트라잇 괜찮으세요, 여러분? 트라잇분들이 좋지 않을까? 트라잇? 트라잇. 트라잇 괜찮을까요? 확정! 트라잇 안... 트렉스? 내가 트라잇인데, 다 트라잇. 티셔츠. 티셔츠. 티셔츠? 티 렉스. 티 렉스. 티 렉스? 마이칸 타라. 슬라잇이 진짜 많으시네. 그러니까. 됐네, 좋다. 되게 많으세요, 장신이.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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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라잇. 티 라잇. 티 라잇.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지금 안 떠올라요. 슬라잇이 제이언 씨. 티 라잇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티 라잇. 확정 딱딱딱 할까요? 그럽시다. 오케이. 자, 저희 트레저의 응원봉 이름은 틀라잇으로 정해졌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보라색 나왔는데? 이거 색깔 어떻게 맛있지? 연사. 연사로 따라. 오케이. 오. 뭐야? 연사로.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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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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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그렇지. 대박이다. 아래 다섯 개. 야, 이거 나중에 콘서트에서 한 가지만 해 봐.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렇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빨리 코스도 하셨다. 어? 코스도 하셨더라고요. 알겠어. 아, 어떻게? 네? 그, 막 안 했다가 뭐 넣으시고 코스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관상용으로. 이제 관상용으로. 아, 진짜. 아, 진짜. 그렇게는 넣었어. 잠깐만 볼게요. 틀라이트.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아, 근데 형 틀라이트인지 틀라이트인지. 틀라이트나 라이트나. 확실히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영어로 L-I-G-H-T. 그럼, 그렇죠. 그냥 일자로 뚜라이트인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느낌은 트레이트여. 트레이트. 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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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奇outer 중 어, 크록작년 다 dangers. 그쵸, 예쁘네요. 어울린다. 와! 트라이트! 응원봉 자체가 예뻐가지고. 응원봉 꾸미기 굿즈! 이런 것도 있어, 계셨네. 응원봉 꾸미기 굿즈! 따로 그... 좋을 것 같은데요? 파츠를 파는 거지. 아, 파츠! 우와, 우와. 우와. 오,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 봉이랑 감성이랑 빛들. 이거 딱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 사진 보니까 뭘 넣어도 이쁘다, 막. 근데 이게... 안에 넣으면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반상용. 아, 반상용. 전 빠질 걸? 재영이는 한 발신. 빠질 그 공간이 없는데? 그건 맞긴 해요. 근데 아직 들어가서 그게 없는데? 아이고, 열린다. 뚫어줘야, 뚫어줘야, 뚫어줘야. 우와. 뭐야, 뚫어줘야. 어? 빠지 마시네. 부러진다. 아니, 부러진 거예요. 아이고. 부러진다. 아이고. 에이. 아니, 이거. 되게 힘들면 이거 빠지나 해가지고. 계속 울어주세요. 근데 형은 힘이 쎄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힘들다, 막. 아... 근데 다시 조립되네. 조립식 아니야? 맞지? 어,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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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요. 그렇지. 네, 그러면 저희는 트리 라이트로 정한 것 같죠? 맞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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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케이, 딱, 딱, 딱. 그리고 오랜만에 단체로 이제 한 김에. 아파요. 아파요, 오케이. 아파요, 오케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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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요 위 검정 제게 내가 오늘 아까 영상 하나 나왔는데? 텔찔 그거 맞아 그음을 해봐봐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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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본 수 있다 계속 해본 거야 앱 앱 앱 해볼까? 지금 지금부터 해본 거야? 앱을 다운받아보봐 이거 다운받지? 여기다 여기다 트레저 라이크 스킷 에비수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하트가 3만 개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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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파는 게 아니어서 안 되나? 파는 게 아니어서 안 되나? 우리 한번 불을 끄고 해볼까요? 그럴까요? 꺼요? 언니 연결됐어? 시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네 연결이 안 되네 따아 하하 야 미니포가 있다 여 정reten이 있고 다 다 蛋 음원과 음원 좀 지켜봐 다 다 엘리라 지 안들어 지영과 음원 좀 지켜봐 따 나 야 근데 진짜 예쁘다 행복이다 따 따 따 도우시 음 마지막 에이 수 수 수 아! 아 미안. 폴 어디에 있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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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 씨 오렌지인데 단진뿌리 아니에요. 노래가 오렌지인데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너무 불러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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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와 진짜 속도 있다. 진짜. 어 간다. 저기 뭐 간다. 태vit APIUNCo 너도 여장해 넌 여장해 다시 원하는 선신에 돌아갈 것 같다 나는 더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새 차저도 네 네. 기다리면 다시 끄듯이 네일도 보도가 날 슬퍼하면서 집에 돌아갈 것 같아 아쉽게 오늘도 너울이 보이기 시작했다 약간 다들 감성에 빠지시는 시간이 없었네요 정하이가 또 정하아 체인지 또 이런 분위기도 있다면 또 다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정하아 좋은데요? 내가 봤어 이건 이거야 아 이게 맞지 우리 뭐야 가볍다 내가 봤어 이거 이거 무겁지 갑자가 해줘야 줘 해줘 수 빛의 눈이 불은 흘른 차 발자 OOD 내일만 신과 킬까요? 킬까요? 얼굴이 계속 안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다? 우리 트와이스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같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 멤버들끼리 지금 싸인이 있어요 예예 그냥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걸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 건 아니에요 그럼 저희 때는 누구 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브래저메이처럼 나중에 저희 그 싸인에 담긴 응원봉을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귀엽게 꾸렸습니다 맞아요 싸인도 했고 댄스도 쓰고 기대해 주시워요 좋습니다 막 가네 막 가네 Q&A라도? Q&A라도?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Q&A?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 솔직히 그렇지 Q&A를 조금 하다가 근데 티라이티가 왜 아쉽던 거 같아요? 티라이티라는 제가 그때 좀 간결하고 네 좀 딱 팬분들한테 와닿지 않았나 저희도 팬분들이 써주면 보는 게 와닿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다 빨리빨리 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길변이 어려워서 티라이티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 같아요 이렇게 부르는 어리안도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제발 케이하는 선율이 이게 나은다고요 이게 나은다고요 아까 다가친다고요 그럼 Q&A 한번 해주세요 해볼까요? 정한이 학대 주세요 정한이 정한이 요새 사춘기라고 얘기해 줘 이게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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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네요 정한이 이제 안 해줘요 이게 사춘기 이게 사춘기 그럼 제가 대신?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가자! 가야지! 제가 분위기를... 한번 해줘 분위기를... 5, 6, 7, 8 근데 에그 선풀센트는 도영이도 잘할 것 같기니 도영이 진짜 잘할 것 같기니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시킹에 시킹을... 조용히 한번! 1, 2, 3, 4, 1 1, 2, 3, 1, 2, 3 하나, 둘, 셋 도영아 뭐라고? 오늘 좀 안 됩니다 도영아! 원래 2, 3? 야야야야 야야야 한 번 더 야야야 1, 2, 3 응원봉 Q&A 응원봉에 대해 궁금하신 거? 응원봉 Q&A 그렇네요 이거 저희 처음 봤을 때 엄청 예뻐가지고 진짜 봤을 때 이게 우리 거라고 하면서 이제 꿈에 나왔어요 사실 꿈에 나왔어? 꿈에서 같이 손잡고 이제 밥 먹었습니다 아이고 네 뭐 먹었어요? 이걸로 밥 먹었어요 이라 아니 그럴싸? 네 귀여워 아무것도 안 나 아 근데 이거 뭐? 못 넣었네 왕이 담아, 담아 재밌다 진짜? 네 네 이 모든 예생일이야 키키 생일 축하합니다 나사를 빼서 아예 안 빠지게 오케이 소소소소소소소 아 여러분 이게 그거 있어요 뭐? 그 응원봉이 그게 뭐야? 빠지면 안 돼 이거 만약에 커스텀을 했는데 여기다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 막이 막 그래서? 그럼 어떻게 넣어 넣을 때는? 넣을 때는 나사를 여기 다 풀어가지고 있어요 나사가 와 와 대박 아 그런 거구나 나사 역시 역시 현석이 오늘의 TMI 알려달래요 뭐 현석이 오늘의 TMI 알려달래요 어 제 TMI요? 네 TMI가 제일 어려워 TMI? 오늘 그 아까 트위터에 사진 올렸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던 아 감사합니다 뭐? 부끄럽네요 트위터에 사진 올렸는데 아 제가 그 월요일이잖아요 아 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제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 못 올려가지고 어제 오늘 올렸어요 아 그래서 그 늦어서 미안한 사람 네 늦어서 미안한 사람 제가 오래오래 오래오래 감사합니다 팬분들 형 저거는 화이트에요 이렇게 딱 했어요 이거 네 네 네 오해 놓쳐버리면 걸려버리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옛날에 선배님들 멈춰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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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선배님들 콘서트 가면 진짜 고마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나 콘서트 저거 어 니네 오는데 콘서트 갔을 때도 여기에 멈춰버리면 ko 음 원래 우리 멈춰버리면 자 여기서 여기서 네 우리 응원봉에 스포일러가 있어요. 뭡니까? 여기 모니, 사랑에 이렇게 문자가 되겠거든요. 네. 그 다음은 뭐겠어요? 마이트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뭘요? 더 세 개 줄게 알고 이제. 저의 궁금하네. 그럼 데뷔 10년 차트. 스티커를 파는 거지, 정원아. 그죠! 그 스티커를. 앨범 그 모양 스티커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거야. 아니면 데뷔 10년씩 원래 이게 버전이 올라가잖아. 그쵸. 그때마다. 그쵸. 이번에 새로 또 우리가 컴백을 하게 된다는데. 이번 분양은 뭐게요. 그죠. 우리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아, 그것도 없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앱이랑 그거. 현선이가 앱이거든요. 근데. 현대기 윙구의 다른. 그걸로 연결하고 싶어요. 아, 이제 애교는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쓸쓸 이제 뭐가 있네요. 저요. 네? 저희 응원봉 이름이. 저. 투발라이즈. 나. 투발라이즈. 여기서 틀려버리면. 저 팬분들과 저희가 얘기해가지고. 딱. 바로 정해졌잖아요. 네. 스트라이트로다가. 둘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딱. 스트라이트로. 이게 운명인가? 네. 운명이었던 거죠 이름이. 오케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트가 또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또 다른 의견 주신. 좀 틀며 여러분들께.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간결하고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라이트로. 네. 감사합니다. 둘이 다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간결한 거에서 우리가 통했던 거야. 그렇죠. 난 좀 생각해. 이거. 이거. 무선 연결 대기율. 아. 아. 블루투스 아까. 그래서 두 번 눌러야 돼. 얘 사랑해 같은 노래에다가 트는 거 아니야? 트는 거 아니야? 트는 거 아니야. 사랑해. 아까 재비재비 날라가는데. 이게 또. 모르는 자리 있으시면 여기 또 설명서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보시면서. 그러면 또. 많은 파괴곡으로 돼 있어요. 오. 파괴곡으로요? 대박.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Our stuff. 소코. 소코모 토 nav Maur presses 언니¨. 저희가 말해준 건데 여기 뒤에 부모. 이거. 이거. 마이크. 예? 근데 이거. OP 마이크. OP 마이크. 적혀있어 derrub. 적혀있어. 진짜? 이걸로 그건가. 중앙중앙.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무대를 뭐 보이를 하고 있으면 이걸 보이를 찍혀서 vardı 진짜. 진짜로. 아. 설정을 헬려놓으면. 우리한테 그냥 뭔가. 앞에서 두리두리하시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 앞에서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피는 그거야, 충전 느낌이에요. 아,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얘기를 할까요? 아닌 걸로, 깜짝 놀랬네요. 저희가 이 응원공으로 만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죠. 확신해요? 얼마 남아요? 아, 맞어요. 일단 확신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원래 한 번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얼마 남지 않나요? 아, 중앙 제어 모드가 있네. 이거 옛날에 막 빅뱀 성형식들 그거 했었잖아. 맞지? 이거 팔찌 같은 거 해가지고. 네, 맞아, 팔찌에서. 맞아, 맞지. 10주년. 중앙 제어 모드야. 그걸로, 그냥 뭘 안 해도 그 조사 다 해 주고. 똑같죠. 아,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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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알죠. 그거 씻어. VIP니까. VIP니까. VIP, VIP, VIP. VIP야. 신없다는 거, 신없다는 거 알았어, 신없다는 거. 좋아요. 죄송합니다. 아이. 예, 또 여러분들. 예. 또 저희가, 재혁이 형 말대로 저희가 팬분들을 딱 응원봉으로 만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진짜요. 그러길 또 저희가 반하면서 이렇게 응원봉 출시 됐잖아요. 예스. 저희가 팬분들에게 다가가는 또 한 걸음의 도약이 되지 않았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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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꼭 참여해주세요. 저희 12명의 손 사인이 담긴 거 꼭 저희가 드릴 테니까 꼭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이 정말 기념비적인 날 저희 응원봉의 이름이 담겨지는 오늘 같은 날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6월 18일.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가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또 봐요, 여러분. 예. 그럼 투어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라이트! 세일러문! 투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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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예! 투라이트!